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암을 받았으미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미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악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 준비가 되어야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각종 문제와 사건이 닫혀올 때 넘어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날마다 영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해 보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건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또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의 절대 제자가 되어서 지역과 또 민족과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장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사도 외환은 성도들의 영적인 단계를 육신의 나이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보자 대신 그리스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는 날마다 삶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선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를 통한 제사함이 있는 순간부터 이 영적인 성장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거듭날 때부터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외환은 우리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성도들을 세 부류의 연령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고 둘째는 청년이고 셋째는 아베들입니다 이 영적으로 아이들이란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제사함을 받은 정도의 신앙적 우리 초보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청년들이 한 것은 말씀의 인루를 받으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청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아베들이란 것은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누림의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이번 주간에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신앙 성장과 또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이 없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모습은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헌담과 복수와 성적 물랑과 술 취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새 사람의 모습은 진실과 평화와 구제와 격려와 용서와 자기 절제와 성령 충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할 때 발목을 잡는 것 또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강단에서 우리 메스키드라는 사막 신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놀란 것은 그 신물이 사막에서 모래 밑으로 50미터까지 뿌리를 내려 수분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50미터라는 것은 아파트 높이로 보면 한 15층 건물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의 뿌리가 엄청나게 내려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우리 22장 우리 23절 말씀해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의 못이 우리 안에 단단히 박힐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장하는 맛을 보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 글쌤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하면서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한 체제로서의 세상을 의미하죠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만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 지나가 버리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을 사랑하도록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은 첫사람인 아담과 화하를 유혹할 때부터 이 육신의 정력과 악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마저 이 동기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으로 내가 충분하고 또 예수님으로 내가 완전하고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이 고백이 될 때 속지 않고 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한중한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칼 샌드버그가 사람의 인생을 양파껍질을 벗기는 작업의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양파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매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인생도 살아갈수록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이 얼핏 맞는 말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삶은 전방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또 기쁨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인생이 고달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환경과 또 환경과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서 영혼 구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우리의 인생이 양파껍질 벗기는 작업처럼 살아갈수록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